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며 수요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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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이 시간 한규민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일별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극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평안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허망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안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절망이 소망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강창우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전파하는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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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불을 지셨사오니 무릎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얀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불을 지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날을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에 나오는 비탄시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 애통함들을 노래하는 비탄시들이 시작은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의 마무리는 그래도 희망으로 노래하고 끝을 맺는데 18, 18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게 내가 아는 자가 남아있는 게 누구입니까?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을 내가 아는 자라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흑암에 두신 거예요 얼마나 깜깜해요 희망이 아니라 그냥 까맣게 끝난 거예요 그냥 끝 하나님 때문에 내게 남은 것이 그냥 흑암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끝 오늘 설교 끝 그러면 설교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이제 막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또 심해질 뿐만 아니라 길게 왔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힘이 없고 계속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물론 신앙적으로는 해야 할 말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근데 어둠 색깔만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그 말이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겠다 얼마나 그렇게 힘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머리로는 그러는데 가슴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고 싶어도 잘 안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이상한 것은 그렇다고 또 안하면 우리가 또 얼마나 속물이 되는 겁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이러면 또 반대로 이러면 또 우리가 얼마나 속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설교할 때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것보다 누가 그럽니다 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하면 더 메시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 봅니다 4년 전입니다 2018년 3월 4일 어떤 날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온 날이거든요 인사한 날이거든요 동쪽에 살던 사람이 서쪽에 오니까 이 서쪽 생활이 서쪽 문화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몇 달 동안 아주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부목사 경력이 15년 이상이 되는데 잘 하겠지 하는데도 하루하루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 사역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버티는 것밖에 안 됐어요 내 인생이 끝인가? 내 목회도 끝인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매일 불평했어요 왜 나를 이 서쪽에 보냈습니까? 왜 매일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누군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6개월 이상 불평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셨구나 그냥 그대로 두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도 빠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88편에 나오는 이 시를 지은 시인 만큼 하겠습니까? 이 88편의 저자는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표정에 나오는 어려운 말이죠 마을 낳는 안노시라는 표지에 보시면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질병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죽음을 앞둔 이 시인만큼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시인이 하는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읽으면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지금 존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관계인지 이 존재를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유추해 보면 1절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기는 이 시인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인물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이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시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댈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 만큼 이 시인은 상황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그런 물론 질병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말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만큼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안교회 교인들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메이지 말고 상황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힘든 얘기만 해야 됩니까? 힘든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나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마치 내가 힘들면 겸손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익과 여호수와 그 사람들이 남들처럼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옆에서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은 필요합니다 교회들마다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여완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기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 신하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신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동쪽 사람이라서 서쪽에 잘 안 와봐서 서쪽에 있는 갯벌은 잘 모르지만 TV로 보니까 갯벌은 한 번 빠지면 잘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밀물이 시작되면 위험해지잖아요 갯벌에 빠지면 빠져나오는 방법을 TV에서 봤는데 몸을 엎드려서 이렇게 밟는 면적을 넓게 해서 엎드려가지고 내발로 기듯이 면적을 넓히고 무게를 분산시켜서 기어서 나와야 수월하게 갯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시인이 빠졌다는 무덤은요 그게 구덩이에요 구덩이 이스라엘에 있는 구덩이는요 입구가 좁고 들어가면 그 속은 넓고 벽은 미끄러워서 일단 빠지면 혼자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왜 구덩이에 던졌을까요? 구덩이 지 혼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면 던졌을까요? 그게 도저히 혼자 나올 수 없는 구멍이니까 거기 빠트려서 굶어 죽게 하든 맹수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하든 그러려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구덩이에 빠지면 추워 죽든 배고파 죽든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면서 물에 빠져 익사하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탈출 가능한 곳이 이 구덩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우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의 구덩이에서 나오시려면 모든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고 하나님께 다 던지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과 다짐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구덩이에서 힘을 써봤자 나을 수도 없어요 힘을 쓰면 쓸수록 허우적 대면 될수록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실 때는 다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성경에 보면 열두 해를 혈로증하는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만지면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만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절박함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확고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 절박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한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바람은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신 여러 분들이 한우들이 이 여인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냥 예수님이라면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한치 의심도 없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그런 다 맡기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인식으로 하는 겁니다 인식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인식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토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막다른 길에 가서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질병은 남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내 문제예요 그게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 질병의 막다른 길에서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것은 전부 주님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88편에는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둠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기도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막 뒤집다 보면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 물체의 진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그냥 표면으로만 보지 말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구덩이와 그 어둠 같은 막다른 길에서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처럼 제가 보였습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거 다 주님 때문입니다 조금만 바꿔서 보면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내 기도를 좀 들으시라니까요 병실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침대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누렸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파란 하늘 같은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지 않습니까 공허할 때가 있고 보람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여기 8절에 보시면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는데 내가 아는 자 여기서는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님 친구를 내게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병원신방을 갔던 적이 병원신방을 다니면서 그때 건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병원신방에 대한 에티켓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배우고 그러면서 갔거든요 병원에 가면 최우선은 일단 한자다 오래 있지는 말자 그리고 한자가 만약에 A라는 병을 알았으면 신방 간 사람이 나도 A라는 병을 알았는데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냥 한자만 위로하고 그러고 오자 했는데 한 번 건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어요 빨리 죄를 해결하고 그게 신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면 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여러분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여기 만약에요 하나님 우리랑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의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막 이해시킬 때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와 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실 때 와 진짜 하나님은 다르구나 경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따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절을 또 보시면요 시인이 이 절박한 박다른이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를 맞고 눈까지 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찾아요 엄마가 엄마한테 매를 맞았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진 않습니다 않죠? 아마 더 그 품속으로 더 달려들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아이의 본성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마음이 더 아파서 아이를 이렇게 더 품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고 계속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고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따로 오라고 채찍질을 해 주실 것이고 당근을 줬다 채찍을 줬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 굴곡지였지만 그 굴곡진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고난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대해석되기 마련입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고요 저처럼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고난을 너무 크게 보면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제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양대에 끼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만다 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인재를 지옥의 통로에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행간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유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살려주셔야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게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고 나랑 동급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오락가락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이 찬송가 413장에는요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옛날 미국의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스파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포드 씨의 집이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다 불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던 교회도 무디 교회라고 무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전부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참에 한번 1호차 여행 가자 해서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이 스파포드 씨가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터라서 교회 재건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하고 가려고 먼저 떠나라 그리고 자기는 좀 이따가 떠나려고 먼저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배를 타고 대세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중에 새벽 2시경에 영국 철갑선 로키안이라고 하는 철갑선하고 정면 충돌해 버려가지고 숲 226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바다 속으로 잠겨 버렸습니다 그때 이 스파포드 씨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판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 노력했는데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물속에 잠기고 이 부인은 기절하는 바람에 물에 둥둥 떠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유럽으로 떠난 한 9일 뒤에 스파포드 씨에게 이런 전보가 왔어요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여러 가지 사건을 알고 이 스파포드 씨가 아내를 데리려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을 떠난 대세양을 배를 타는 간 중에 그 사고 지념을 지날 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 옆에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우는데 새벽 3시쯤에 이 스파포드 씨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와서 그 평안 그대로 내용대로 종이에 기록한 게 오늘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화에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 곡을 작곡가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찬송가가 우리 앞에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친구가 흑암뿐입니다 하면서 우울하게 이 시편이 끝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냥 어두게만 끝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요 역설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또 나름대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살면서요 12월 30일을 송구영식 예배 드리고 새벽에 항상 태백산을 올랐습니다 새해 1월 1일 해를 보려고 올라갈 때는 눈도 많이 오고 푸근하고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면요 정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막 손끝 발끝 뭐 기끝 끝이랑 끝은 다 끝납니다 그냥 막 얼마나 추운지 막 아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햇더기 1시간 전에 제일 추울 때라고 잘 견뎌야 한다고 와 정말 무지 춥대요 진짜 근데 해가 뜨니까 해가 딱 뜨니까 그 해를 보는 기분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해가 뜨니까 빛이 비치니까 안 추워요 추위가 견딜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시하는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죠 이 스파포드 씨가 4명의 아이를 잃었는데 4명의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려고 바라는 거죠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면 인생이 굴곡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아냥될 것이 아니라 그걸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평탄하고 편안한 그런 길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너 굴곡진 길로도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그 길이 어둡고 희망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인처럼 흑암디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굴곡진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소망하는 대안교회의 가족들 여기에 예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안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르지 말고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한우들 암수술하고 여러가지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한우들이 여러분 병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나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내던져 기도할 수 있는 한우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두가지 위에서 함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떻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요소와 다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에 하나님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중심을 지키며 여우와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전등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대안가족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기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힘이 빠지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편 88편의 기자자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아버지는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이 흑암이 지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곧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대안가족들의 주의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옆에 언제나 하나님이 든든히 하나님 지키고 계셨음을 누가 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뒤따르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하나님 상황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상황을 하나님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모든 한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질병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소망과 확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을 던져내고 나의 하나님 모든 의지를 던져내고 나의 모든 기대를 던져내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 절실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한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지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의 하나님 상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덩이에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현명한 모든 한우들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나님 오락가락 하는 믿음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병실 옆에 그 병실 어디 한 구석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믿고 확신하며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2년 동안 하나님 혈흘증을 안 한 여인이 하나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린 것처럼 우리 모든 한우들도 의심을 하며 어떻게 되겠지 라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하해 주십시오라는 아버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 모든 한우들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혼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